지하의 썬데이기탐 네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웨스트미니스터 얘 엄청 좋았던 기억이 나는 예전에 우리 리뷰해갔던 모델이에요 성자 뭐 이런 느낌의 와 그쵸 이런 디자인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면에서 뭔가 성인을 뜻하는 칼뱅 아 컴프레서 이름이 대박 와 이거 진짜 얘네도 끝까지 갔구만 네 레벨 네 레시오 있고요 룰리즈 컴프레서를 또 이런 그치 자기네 그 붓이 메이드 인 유에스 와 이것도 궁금하다 얘네 이거 되게 잘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운드 되게 좋았는데 컴프레서는 어떻게 구현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네 230g 그렇지 저 이거 두개 있으면 우리 저번주에 했던 그 파워 파워 무게랑 똑같아 이거 두개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기탐의 송재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와우 저번에 제 기억에 이 회사 제품들이 사운드가 되게 좋았던 엄청 좋았습니다 어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디자인적으로 엄청 기억에 남는 뭔가 이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름부터가 네 컴프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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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렇게 너무 종교적인 색칠 회사가 좀 있네요 자 이런 좀 뭔가 숭고한 뭔가 그런 이펙트를 만들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네 자체가 자 얘는 컴프레서구요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원래 가격이 32만 2천원이래요 버즈패스 기분 좋은 가격으로 25만 8천원으로 이야 비싸다 하고 있습니다 네 비싸요 비싸지만 뭐 그만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우선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펜더의 싱글이구요 보통 이렇게 16비트로 이렇게 치면 참 이렇게 지금 지금 건우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봐도 파형이 참 들쭉날쭉하죠 이럴 때 컴프레서가 필요한 겁니다 갑니다 오우 좋다 이거 오우 지금 제가 좀 만졌거든요 자 꺼볼게요 지금 똑같은 걸 쳐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걸 쳐 보겠습니다 켤게요 이게 좀 그 날것이었던 소리가 싹 싹 하나 입혀졌죠 네 익어져가지고 딱 나오죠 네 맞아요 평탄화 작업을 한거죠 네 맞아요 고르게 자 이 노브 설명 잠깐 들어갈게요 네 여기 첫번째 노브는요 레이쇼이구요 컴프레션 비율을 조절하는 아이구요 네 두번째는 레벨이에요 볼륨이죠 네 컴프 레벨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어 트랩숄드 네 트랩숄드는 컴프 시그널이 동작하는 이제 주파수 대역을 조절해요 트랩숄드 그러면 문지방을 뜻합니다 높냐 낮냐 문지방에 어택음을 앞으로 설정하냐 뒤로 설정하냐 높이 설정하냐 아아 그렇구나 주파수 대역을 좀 이렇게 하는거에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낮은 대역이죠 지금 좀 덜 걸리죠 높일수록 아아 아 그렇구나 자 여기는요 릴리즈 컴프 시그는 그 유지 시간을 조절하네요 그러니까 누를 만큼 옆으로 퍼지니까 그게 어느정도 지속되는 양이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얘는요 어택 어택 컴프 컴프가 딱 어택을 한 다음에 그 사라지는 시간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어택음을 많이 설정하면 어택음 되게 없죠 어 어택이 없죠 진짜 더 많이 눌린거야 어택이 없게 근데 어택을 좀 조금만 하면은 네네 이게 애들 되게 민감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 작은 디테일하게 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확확 바뀌진 않네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는 보이스 토글이에요 네 그래서 음색 뉘앙스를 이런 뉘앙스랑 이런 뉘앙스랑 네 뭐 뭐를 뜻하는 토글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쪽으로 놔도 괜찮아요 네 네 이거랑 같은 거 이쪽이 좀 부드럽군요 네네 이쪽이 좀 더 어 이쪽이 좀 더 솔리드하게 잡아주네요 네네네 네 그런게 있겠구요 하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 이제 만약에 레드락을 밟았다 네 그러면 컴프레셔를 껐으면 이렇게 참 날것소리가 나죠 좀 로 하죠 근데 컴프레셔를 집어넣으면 근사하게 맞춰주죠 응 아 이건 끈거야 키면 키면 아 안 튀지 안 튀지 네 안 튀고 길어지죠 응 애들이 안 켜요. 찢어둔 만큼 퍼지죠. 옆으로는. 우리 뭐 심심하니까 우리 마샤라도 한번 가볼게요. 마샤는 애들아기입니다. 갈게요. 이렇게 길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다듬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콘솔에 보면 녹음할 때 마이크 프리랑 녹음할 때 보면 컴프레셔가 달려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거기에 쓰는 컴프레셔랑 기능은 똑같습니다만 기타용으로 쓰는 이펙트 컴프레셔가 조금 다르게 사용하셔도 됩니다. 서스틴을 늘린다든지 이럴 때 쓰셔도 되고 아니면 펑키 기타 잘 치시는 분 우리 기타리스트 양재인 씨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켜놓지 않습니까? 펑키에 아주 적합하게 돼 있죠, 소리가. 소리가 균일해지죠. 아, 어때요? 자, 말하지만 손이 먼저다.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이 노브의 제작 방법이 디테일하게 돼 있고 토글 스위치가 보이스토글이 있어서 두 가지의 컴프레셔를 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개 컴프레셔를 쓴다. 그러면 258,000원을 나눠서 12만원, 13만원으로 하나를 사고 두 개를 산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한 줄 평 주시죠. 음, 뭐 이 사용에 대해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이 우리 칼뱅 이 컴프레셔도 마찬가지야 아까도 말씀드렸지 최후의 수단입니다. 아, 너의 모난 곳을 치유하리니. 아, 좋네요. 볼려고. 아, 이런 느낌이 가야 될 것 같아서. 확실히 치료가 되죠. 뭐가 없어요 우선. 사람이 둥글둥글 해야지. 자, 몇 대 몇. 이거는 참 애매하죠? 좀 그렇죠. 빈도수가 있고 한데 워낙 컴프레셔도 질이 좋아가지고. 자, 몇 대 몇. 7.5. 8. 이 정도. 네, 이 정도입니다. 이게 아무리 더 고급스럽고 더 디테일하고 더 비싼 거가 와도. 이 정도? 이 정도 점수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자, 오늘 칼뱅 컴프레서 함께 왔어요. 웨스트민스터. 아, 얘네 회사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아, 이게 되게 예뻐요. 이게 뭐 이렇게. 이게 다 양각으로. 다 썩 그려서 찍었네요. 프린팅이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. 네, 너무 예뻐요. 딱 봐도 고급스럽게 생겼죠? 맞아요. 그 티크 이펙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저희 오늘 멋진 기회와 함께 해봤고요. 다음 주에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. 시리즈일 거예요. 갈 거예요. 네.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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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